한껏 따뜻해진 날씨에 나들이 즐기기 좋은 하루였죠. 좀 덥다 느낀 분도 계실 텐데요. 내일도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낮 기온이 20도 안팎인데 내일 낮에 서울은 4도나 더 높겠고요. 경주는 10도 정도 올라서 31도로 남부지방은 여름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안개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엔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 맑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 24도, 대전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엔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 전까지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